여러분 오늘도 활력있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려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은 바로 미터콘드리아라는 공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터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있게 계속해서 잘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터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몸에 세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 60조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 안에는요. 힘을 만드는,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터콘드리아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기관, 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세포 안에는 일을 많이 하는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간이나 심장, 뇌, 근육과 같은 이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세포 내에서는요. 세포 한 개에도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터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간에서는 해독을 하고요. 심장에서는 계속 혈액을 뿜어 줄 수가 있고 또 뇌는 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터콘드리아가 만약에 기능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져서 각 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미터콘드리아를 저는 엔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동차 엔진이 필요하듯이 세포에서도 이러한 미터콘드리아가 엔진에 해당되고 이 엔진이 잘 돌아가야만 세포가 쌩쌩하게 활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사실 자동차를 돌리려면 휘발유 연료를 넣는 것처럼 미터콘드리아에 엔진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칼로리가 바로 우리가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대 영양소 세 가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살이 빠지는 영양소, 살이 찌는 영양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거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은 이 거대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진에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먹어야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동차가 연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압도 맞춰져야 되고, 윤활류도 필요하고,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산소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미터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 칼로리들을 잘 태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칼로리가 없는 영양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세 영양소입니다. 이런 거죠. 바이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터콘드리아 안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들은 비타민 B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B1, B2, B3, B5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꼭 있어야만 미터콘드리아가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분 같은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미네랄들, 이러한 비타민들은 사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를 빨리 만들게끔 도와주는 공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조수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 영양소, 원료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조수 역할을 하는 미세 영양소가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아야만 우리의 미터콘드리아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 식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연료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거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요. 칼로리는 많이 먹으면서 반대로 이러한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로 살다 보면 살은 찌는데 에너지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바로 미터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에너지 공장을 돌리려면 미세 영양소와 거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칼로리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칼로리가 없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도 잘 챙겨 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터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사실은 미터콘드리아가 잘 돌아갔을 때 활력도 생기지만요. 미터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노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세포 내에서 미터콘드리아가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화의 첫 번째 신호가 미터콘드리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노화가 없으면 기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약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터콘드리아가 약해지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터콘드리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도 늦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식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미터콘드리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음식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허브에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들은 미터콘드리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미터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는 이유는 미터콘드리아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영양소들. 비타민 중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카로티노이드. 이것은 우리가 여러 식물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색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빨간색은 우리가 라이코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색소들. 또는 크립토잔신이라고 오렌지 들어있는 그런 색소들. 이런 여러 가지 색소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미터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터콘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활용력을 내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세 영양소와 거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 두 번째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실 수 있다면 그렇죠. 훨씬 더 우리의 미터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음식 속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지 너무 지나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만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찌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칼로리만 넘쳐나고 그리고 연료를 잘 태울 수 있는 미세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미터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식생활을 꼭 이뤄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